응 잉그레 뭐야 잉그레 아 첫줄 있었다고? 형 다리 만들고 있어 어디에 있었쥬? 어이고 뭐야 오케이 아 여기 있다x2 됐다 자 하하 됐다 우리 검도 다 있어야 되는거 없어도 될, 들려나? 검, 아 검은 솔직히 필요 없는데 만들면 좋아 만들어놔 검치오 검으로 두방치면 죽어버리자노 네..검검이 별로잖아? 오케이 일단은 일단 제작기 마.. 제작기를 만들려고 일단은 하고 있고 스파크 파우더 스파크 파우더 만들려면은 부시돌하고 돌이지? 어 50개 있고 그 다음 이제 에.. 오일 열게 아 됐다 이제 제작기 만들어줘 제작기 그 아무도 관심을 귀신처럼 안 갖구요? 어 제작기 오우 오일 열개랑 오케이 나중에 총도 써나요? 총은 무슨 대포 쏩니다 됐다 와 오일 필요한데 딱 있었네 오일이 이에스 오일 에스 오일 하하하하 꿀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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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잼잼 꿀잼잼 드디어 제작기야 제작기 와 대박 드디어 만들었다 우와 우와 야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왜왜왜 제작기? 어 제작기 졸라 크잖아 대박 그거 뭐지? 재봉틀? 어 재봉틀 같네 이거 여기서 폴리머 만들려면 흙유조 두개랑 시멘트 폴 필요해 시멘트 폴 폴은 어떻게 만들어? 그 막 여러가지 넣어야 되잖아 어 C4는 일단 됐구요 시멘트 폴 이제 키팅캐르틴 필요한데 뼈 뼈쟁이들 뼈쟁이 잡아요 뼈쟁이들 야 근데 이거 죽으면은 내가 찍은 능력치 반값 되냐? 아니 그러진 않아 뭔소리야 아니 인내가 원래 이렇게 낮았나? 인내 몇인데 지금? 18 나 원래 40이었는데 아까 인내가? 그거 뭐지 버프 받아서 올라가 있었던건가? 그럴 수도 무게도 240밖에 안되네 240 다이어트 했네 죽으면서 나 원래 아까 350이었는데 무게 그리고 다른 캐릭터로 들어온거 아니야? 수쿠바 여기 여기 넣을게 수교석 오케이 땡큐 고생했어 아 이게 그 뭐야 잉그램도 잉그램도 지워져있고 기력도 떨어져있나봐 됐다 이거 만들려면은 크리스탈 진주 오케이 다 넣으면 어 넣어내야겠다 저 저 보관함으로 한 대만 쳐주실 분 잠만 쳐줄게 나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뒤 뒤 있어 나 이거 수발? 아니 글로 치면 어떻게 해 어쩔 알아서 가요 가요 갑니다 갑니다 됐죠? 예 아하하하 아이씨 그리고 하고 섬유 돌이 씨가 말랐네 어 돌이 씨가 말랐어 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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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유가 어딨냐 야 우리 섬유가 없네 섬유 금방 캐 야 그거 낫낫낫 만들어줘 낫낫 만들면 섬유가 확확 캘 수 있다는데 garb 낫점 왕미 알겠어 낫낫 만들어줄게 낫 낫 만들었어 펄써? 쁞호호호 낫 이게 농부아니엉 이게 사..한번 휘둘르면 30개씩? 오케이 오케이 와..이게 농부아니엉 근데.. 더 이상 없나..? 오옥 오잇 뭐야, 말미잘 아, 찢다 찢다, 오케이 오케이 가져올께 오늘 치매 갈 준비 다 되고 있다 다행히.. 어떻게 되고 있다 안찍었어요 있네 와악! 섬유 미쳐! 짜노 500개 짜노! 가자 500개? 와 740기라노! 가자! 야야 진작에 진작에 그거 만들었으면 낫을 그걸 왜 지금 말했어 주님? 아니 저도 아니야 우리 너무 늦었어 안되겠다 미안해 미안해 좋아좋아 아 잠깐만 아 이거 길좋같이는데 진짜 아아 아아아아 미안 와 감사합니다 와 어 뭐야 어디갔어 돌에 꼈어 아 야 좆까네 진짜 아아 어딨어 아 나 진짜 와쓰 섬유 타놓고 어 물나온다 아싸 어 야 그 다음 이제 어 잠만 그 아 여깄구나 철같은거 계속 굽고있지 으응 나이스 자 크리스탈 어 아 철 괜찮을거 같애 철 야 크리스탈 많이 필요해? 어 잠만 야 이거 누가 제작기 때려갖구 제작기 수리해야되네 네 니가 때렸어 잠만 제작기 여러분들 간혹 어떻게 해요? 가솔린이 필요하다고요? 가솔린이요? 가솔린을 어디서 구하지? 가솔린을 어디서 구해요? 주유소요 메언 가죽이랑 오일 화루에 넣으면 가솔 아 진짜? 이거 나 지금 나갔다올까 이거 캐릭터 뭐 적용이 안되는데 막 수확하는데 두세개씩 들어오는데 니가? 나갔다와봐 나갔다와봐 야 크리스탈 백 십삼개 어 땡큐 땡큐 그 다음 철주개 시멘트폴 오케이 난 지금 너네 스쿠버 쳐할거 쳐 내가 하고 있다 나 나이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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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헴 진작에 했어야지 자 샷 우리 키틴 필요해 키틴 키틴이 좀 심각하게 어 한 200개 300개 필요할거 같은데 나랑 잡으러 가실 분 키틴 근데 키틴이 그거 아니야? 그 막 삼엽축같은거 어 껍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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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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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따라와 나 여기 가자 가자 갔다올께 가자 절벽기 벽기2 하이 정규일등 일로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흐흐흐흐 절벽에 대한 무서움 생기심? 철이다 철 야 너 너 너 회풀 안들고 댕겨? 어 그럼 피깎이는데 추워서 그렇게 안깎이는데? 나 나 추이내상 찍어서 그래 아잇있네 아씨 아닌가? 아아 그것도 이거 들어가? 아니건 모르겠어 일단 와 어 어디야 어째있다 광석이 어때 이제? 어떠냐고 지금 들어가고있어 아 뭐 처먹고있어 광석이 뭐 먹어 일부러 처먹으려고 나간거네 그니까네 헤헤 처먹으러 나갔네 아니 지금 나 저쪽중이야 아아 진짜 일단 나랑 민수 키틴 잡고올께 키틴 키틴 아 키틴 얻어올께 민수 뼈싸우루스는 무조건 피한다 뼈싸우루스 민수 뼈싸우루스는 무조건 피한다 뼈싸우루스 아 그..그..절대 기울 수 없다 뼈싸우루스 한 명 묶였을 때 한 명이 쳐줘야돼 그거 어 얘 크다 얘 마빡이우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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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? 잡아 잡아 어 좋아 좋아 일단은 도끼지 키틴 나와 키틴? 아니 안나와 얘한테 아 그래 일로와 어 어 어 일로와 응 일로와 응 방가방가 뭐야 마비중독 응 안아파 그렇지 키틴 키틴 키틴이 17개 에라이씨 나 14개 좋아좋아 한 200개 봐 마비다 마비 야 활로 잡자 그냥 활 갖고왔어? 나 화살이 없어 화살이 없어 오! 저거 스티고사루스다 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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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못어가 민수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아 잠깐만 뭐야 야 뭐야 야 야 호랑이 제규회냐?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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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해 잠깐만 티는 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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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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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겁쟁이 안아파 아니 겁쟁이 안아파 겁쟁이씨 피가 얼마 없어서 예? 잠깐만 어 피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안아프네 일로와 잡았어 잡았어 검치오네 검치오 아 검치오야? 에이 검치오 두방치면 죽어버리지 그냥 근데 얘는 얘는 수컷이 좀 쎘다 예 근데 민수 쫄라보새키 야 아니 피가 없었다니까 나 피 절반인데 아 아 난 떨어지면 어 저기 밑에 저 저 새끼 싸우러스 저거 저 새끼 쟤 뭐야 저거 활 있어 활? 활 있쟤 활로 쏴 저거 어디 어디 저 앞에 옆에 검치오랑 싸우네 아 야 오케이 쏴 쏴 쏴 내가 엄호할게 화약 화약 왜 샤꺼 너 샤꺼 날라고? 아니아니 어 자 오케이 오 케르틴 6개 7개 왜 이거밖에 안줘? 나 열 17개 어 여기서 죽었다 어 케르틴 7개 오케이 왜 이거밖에 안주지 케르틴 졸라 안주네 흠 뭐야 꺼져 어 여기 잡아야겠다 아 도끼로 해야 돼 도끼? 뭐야 어 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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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 개쩐다 와우 아 도끼는 고기 나오는거 아니야? 민수 스테고사로스 고고? 어 아 야 이거 뼈 아니야 뼈? 뼈 필요해 뼈 어디 아 앞에 뼈 뼈사우로스 아니야? 뼈잡자 뼈 쏴 잠깐만 쏜다 어 쏴 쏴 쏴 흐흠 난 부시로 숨는다 흐하하하 날 날 믿어 베인 구르기 꼭 간다 오케이 오케이 한 대 트고 키키이 어 나이스 나이스 도끼로 한다 어 도끼로 해야지 오 케르틴 오 케르틴 12개 12개 오케이 오케이 좋아 부시돌 서버가 안 들어가지는데 에잉? 포스트 연결시간 초과 이렇게 그거 나갔다 다시 해봐 오래걸리서 그런가 들어오는데 똥커미에서 그런가? 흠 게임 초대가 안되는데 게임 껐다 켜봐 게임 초대가 안되는데 민수 몇이야 지금? 가죽? 아 이거 뭐야 키틴? 가죽 180개 키틴 14개 나 17개 왜케 안나오냐 키틴? 키틴 이렇게 어깨 어려운거였나? 가자 어디야 민수 어디야 아 이게 아닌데 어 게임 게임 껐어 응 껐다 켜 민수 어디야 어? 야 앞에 티라노있다 이거 빼자 아 민수 어디여 나 아까 그 자리있어 점프해봐 아 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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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방패 몰라 어디갔어 죽어서 없어 방패 지금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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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해가서 지금 푹 하고있어야 했는데 야 거기 어? 뭔소리여 그니까 뭐 방 어? 아아 뭐야 이 새끼 뭐야 싸대 테러버드 니 버드? 나 초대 안나온다 안나와 아 이거 가죽 필요한데 가죽이 아니고 가죽 깜태기 깜태기 케라틴? 캐틴? 어 그런거 다 합쳐야돼 어 일단 일로 커몬 일로 커몬 일로 커몬 일로 커몬 오케이 오케이 어 커몬 커몬 가자 물가가 내려간대 물가 조심해 죽으면 바로 버리고 줄거같은 어 불알사우루스 불알사우루스 어 파이어 이거 잡아 야 얘 안죽어 얘 아 그냥 안죽는거냐 얘 아하 해보자 해보자 얘 죽을거야 아마 죽겠지 그래 죽겠지 좀 죽어 죽어 아 못마랐다 못마랐다 아이씨 절구 절구 알아서 일하나? 눌러놓으면? 야 이거 못마를 때는 무적인가봐 이거 좀 깨자 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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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로 태워볼까? 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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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비를 해볼게 나 수확수확 수확새끼 오케이 마비 간다 데미는 들어가긴 한데 아 진짜? 데미는 들어가긴 한데 뭐 개 때려보자 아 이거 아 이거 뭐야 숨었을때는 공룡으로만 들어간대 어? 숨었을때 지금 단대기하면은 공룡으로만 들어간대 아 그래? 개간네 이새끼 이씨 쫄보새끼좀 마취 바로 해. 마취 바로 앞에 바로 해볼게 미수 나 근데 마취 화살 좀 줘봐. 나 활 있거든? 화살이 없어 아 쌌네 마취와 기달라 줄게 나도 활살 쏠 수 있어 오케이 땡큐 맨 괜찮아 장전 척하덕척척 좋아 쏴소쏴소 쏴소쏴소 진실해 보이는데 얘 아 아 나 쪼모새끼 개팍친다니까 허허허 진짜 다들 어디계시죠? 저희 밑에서 키티넣고있어 300미터있네요 그쪽으로 갈게요 그쪽으로 갈게요 500미터네요 민수 조심 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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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왜 나한테 싸대 얘 됐어 나이스 기절인데? 어 기절이야 아 뭘 키워 죽여 그럴까? 필요없어 지금 우리가 필요한건 키틴이야 키틴 일로와 민수 당장 일로 컴온 어 알았어 키틴이 당장 필요해 아이씨 어 민수 얘 기절이야 얘 30살 야 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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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방둥이? 어 야 여기 기절이야 기절 죽일까? 뭐야 뭐야 야 메 φ jornal 오 키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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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å 드디어 오오 SYK 오오 오 녀석이 아 씨 뭐야 'm 왜 이렇게 안나와 아 뭐야 아이씆 어 거의 연어 뱃살삼급이네 왜 이렇게 안나와 아 저렇게 안나오네 하지않 아니 아이돌 etme 여기 뭐하고있어 근데 지금 혼자? 나 검치고랑 싸우고있어 민수 뭐? 여기 왼쪽 칼치사우루스 아 근데 이 냅두자 세 보인다 케라틴도 케라틴이어도 되지? 어 케라틴 키티 어 이 새끼 왜 나 때릴라고 와 이 새끼 뒤질라고 민수 잡을까 이 새끼 삽치는데? 어 상대삽치 일로와봐 어 이 꺽 때린정수 일로와봐 야 마비아살 존나싸 마비아살 어 마비아살지 어이씨 응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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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근데 나 이정도 크게 혼자서 잡아봤어 나도 잡아 이거 등치만 크다고 별거 아니야 검치고가 새총을 왜 갖고있지 어 가끔 막 치치뛰고 그런거있어 응 쏴봐 쏴봐 응 안맞아 안아파 응 잡아맞아 그래 얘 넉백만이네 넉백 안아프네 얘 어 기절이다 기절이다 기절이야? 아닌가? 아니네 얘 길들이시네 길들이시네 그냥 죽여 응 도망 응 어딜 도망가 안돼 키틴 갖고와 키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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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키틴 키틴 제발 없네 아 이게 키틴이 무조건 민수 그거야 뼈있는 애들 뼈티는 애들 트리키멘톱스 이런 애들한테만 주네 민수 하이노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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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 뭐해 민수 여기 이렇게 많아 뭐야 어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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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나 나 나 어 안녕히 계세요 민수 미안 나 나 나 나 죽어 아니야 괜찮아 휴 죽어? 어 너한테 가요 너한테 가요 휴 빤스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딨냐 민수 민수 쥐한테 와 아우 가는 척 가는 척 지 뭐하고 있어하고 오우씨 설마 샷건 샀어 와아 우리는 이렇게 재료 척 얻을때 혼자 샷건 차카덕찍찍찍하고있네 이야아아아 검치호 학살중이야 지금 그 잡아봤자 키틴이 별로 안준단 말이야 꽤 나와 아 여기있네 아우씨 여기가 아니네 만스런 아니야 샷건 봐봐 응? 검치고는데 어어어어 어 하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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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터가 랩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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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갔어 버리면 나 나 나 돌사는 돌아왔어 민수 철산 저씨 혼자갔어? 흐흐흐흫 여기서 미안하고 있잖아 야 거기서 내가 얘 뒤죽일게 어? 쥐가 쥐야 나 좀 앱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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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쌉쳐 이씨 황성이 지금 재부팅했어? 어 응 오케이 멀리서 왜그러지? 내가 초대해볼까? 아 이거 오늘 심에 못갈거 같은데 이정도면 이러면은 지금 지금 재료가 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 재료 몇개야 지금 나 키틴 열 30이개 30이개 이거 이정도면 완전 부족한데 케라틴 나는 케라틴 지금 키틴 케라틴 아무것도 상관없어 아홉개 있네 야 이거 이 자식이 움푸린 다음에 똥싸는데 그니까 거북이사우루스 잡으면 많이 나올텐데 음 바닷가 쪽으로 가 바닷가 그 강쪽 아 나 계속 연결시간 초과 떼지 왜 으흠흠흠 어우 뭔소리야 그러게 어 이거 완전 심해 심해 오늘이 완전 딜레이 개쩔거 같은데 아니 너 어디로 가는거야 도대체 아 길 거시간데 진짜 어디 가는데 너 나 철사 안위에 올라왔어 아까 안죽었으 죽고나서부터 터닝포인트였어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뭐 만 어 똥이구나 뭐 만들려고 재료는 일단 다 해놨어 제작기 만들어놓고 근데 문제는 재료가 없어 오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아르마딜로 잡으면은 케라틴 많이 나온다 나 몇 개 나왔어 우리 30개 밖에 안 나왔어 우리 아 그래? 이거 도끼로 켜야되나? 야 이거 잡아보자 이거 새로 치니까 죽네 어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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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르마딜로 있잖아 뭉클 있는 애들 나 수송기로 때리고 있거든 근데 죽네 어 죽어 우린 아까 우리 아 우리 아까 죽이네 민수 어어 아이고 예라 수리하고 수리 대기 오케이 와 더럽게 아프네 광성이 초대해줘 계속 참가하게 하고 있는데 흠흠 광성이 그니까 왜 쳐나갔어 어어? 이런 사태로 예상하지 못한단 말이야 여보 버전이 달라진거 아니야? 아니 조금씩 밖에 안들어오길래 그 버전 다른거 아니야 버전? 우리가 구 버전인데 갑자기 광성이가 업데이트를 한거지 자동 업데이트 이런거 나 271.15 어 우리도 그걸텐데 키티니? 아니 병신아 뭐 키티니야 어? 키티니 내꺼 키티니 올게 넣어놓고 일단은 우리 마스크랑 오리바를 만들 수 있거든 중요한게 산소탱크인데 이거는 폴리머 만들어야돼 그니까 이거는 시멘트폴하고 섞어야돼 흑유속을 응 오오 어디갔어 그니까 이제 만약에 밑에는 키틴 좀 해줘 키틴 나는 철같은거 다 넣을게 일단은 산소탱크 공격력을 올려야되나? 나무도 필요하고 해 오오 됐어 그 다음 이제 흑유속 똑같이 녹이면 되죠 여러분들 이 녀석 후교석 야 이브 케라틴 필요한거야 키틴이 필요한거야? 둘다 필요해 그니까 두개 재료가 하나야 그냥 어 오오 키틴도 있다 오케이 오오오 오토없을까 오오오 난 잠깐만 그리고 형 형 뼈 주신 뼈 앞에 뼈 있다 오케이 다 같이 하려면 저희가 모여서 가면 지금 광석이 못 들어오고 있어 광석이 왜 안 들어와지지? 광석이 못 들어오고 있어 광석 그게 너만 배떼기 채워서 그럴걸 아마? 수고비업? 아니 안 들어와져서 배떼기 채운거야 겸사겸사 배떼기 채운거 아니야? 안 들어와지니까 이제 다 먹고 어! 갑자기 들어와진다 이러는거 아니야? 다 먹었어 아까 개빡치네 폴리 오케이 폴리머 그래 제작기에서 만드는구나 맨 아! 오케이 아 왜 안되지? 어? 뼈 뼈인가? 어 맞다 후교석 녹이는건줄 아는데 후교석을 뼈 뼈 뼈 뼈 뼈는 안돼 하고 오케이 야 여러분 이거 가솔린 어떻게 해야돼요? 오일하고 가죽 녹여야돼 아 진짜? 오일하고 가죽을 녹여야돼? 이거 얘들아 우리 너네 일단 올라와봐 그래서 우리 근처에 강으로 가고 강에서 오일하고 좀 얻어야될거 같애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강쪽 아 강쪽도 위험하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다 같이 가는게 안전하니까 택시 오일하고 가죽 오일하고 가죽? 오일 가죽 오일 가죽 가죽 아 그래 아 가죽 왜 순간 내가 먹어봤지? 오일 어 나 가죽 나 가죽 500개 있네? 어 가죽은 많아 어 가죽 가죽 넣을게 하고 어 이거랑 이건가? 이..이건가 여러분들? 야 케라틴 누구한테 줘 케라틴 저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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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줘 예 나 줘 요 안에 키틴 오케이 오케이 케라틴 63개 먹었다 음 오케이 오우 야 꽤 많네 키틴 이 정도면은 됐다 아 맞아 야 강에 뱀 있는디 아 에이 괜찮냐 우리 나 상태 이상 많이 찍어서 상관없어 금방 잡아 광성이 안 돼? 계속 안 돼 뭐지? 왜 안 되지? 소화를 왜 안..왜 눌러 저만을 눌러야지 빡대가린가 계속 호스트 연결시간 초과 이거 뜨네 아이씨 호호 광성아 그러면은 안타깝네? 다른 서버 들어가봐 다른 서버는 들어가죠 나갔다와봐 오케이 오케이 폴리머 이제 야 우리가 폴리머 만들면 돼 폴리머만 폴리머? 어 폴리머만 만들면은 아마 될 거야 근데 내가 내가 잠깐만 그거 만들게 일단은 여기지 시멘트 보면 되는데 돌하고 돌 있어 돌? 돌? 돌들 아 돌 키워야겠다 어 나도 돌 키울게 돌 키워와서 그 어 만나자 광성이는 아 돌 일단 3,400개 필요할거 같은데 광성이는 일단 무조건 만나고 응? 아니야? 응? 음... 다ruction 15 맞지? 응 자연 썸버는 다 16이라서 Cantor아 아 여기 돌이 돌이 말랐냐? 그러니까 시가 말 Hawaii 제가 광성이 인벤토리 안에 있는 썩을까봐 제가 가져간거에요 먹을 거 진짜 안먹어 안먹어 그거 먹으면 못한다고! 내 시청 좀 내 캐릭터 끌고 좀 침대에 눕혀줘 다 말렸어 광성이 안먹아 그거 먹으면 뭐한다구 내 캐릭터 끌고 좀 침대야 눕혀줘 입들어 봐야지 너는 입좀 돌아가야해 아니면은 정 안되면 이거 한번 서버 껐다가 어 해야되는거 아냐? 그래..볼까? 음..잠만 버리고 버리고 다들 돌 몇개야? 야 근데 돌이 생각보다 많이 안나오네 이거 300..그러게 그치? 아니 우리가 배율이 적용 안된거 같은데? 어 어? 나는 잘나오는데? 너 몇개씩 나와? 버전이 바뀌어서 그런가? 너 돌 몇개씩 얻어? 나? 그 돌덩이 하나에서 한 200개씩 나오는데? 아 원래 한번나 몰래 뭐 50개 나오지 않았냐? 그치 이게 나만 그런게 아니구만 근데 이게 아크가 저번엔가? 그 전체적으로 두배 이벤트를 했었거든? 그게 끝난거 아냐? 아 그래? 아니 여러분 저희가 아이가 이런게 뭐 이런게 도끼 그 문제 가면 새끼들아 원래 많이 얻었어요 많이 한대 때리면 40개 줬거든 근데 지금 한번 캐면 열 몇개씩 밖에 안주니까 내가 그 말하고 있는거잖아 뭔 도끼 뭔 그 차이라고 하라고 했어? 돌 돌 돌 가져왔어 새 안에 있어 오케이 진짜 돌 잘 안나온다 아 뜨거워 됐어요 돌 됐고 돌 대장간에 넣어? 어어 대장간 옆에 쬐깐한데 쬐깐한데 예 쬐깐한거 그리고 어 이러면 이제 20개 만들 수 있고 와 근데 폴리머 진짜 많이 들어간다 폴리머 가, 키틴 존나 필요해 키틴 진짜 장난 아니게 음 벌써 열두시네 아 우리 씨만 씨면먹갔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오오오오 야 아니면은 지금 뭐야 광산이 안되면 끄 trilogyiza daar 다시 한번 켜본다 crazy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면은 권성아 뭐해줄거야 말, 말만? 말만? 발마사지.. 발 마사지 해드릴께요 아핰하하 몇 분 제 발로 뭐든 제 발로 얼굴을 마사지 해드리는거에요 X같네요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실습니다 언제적 취향 입니까? 헥 광성씨 취향은 변경하는.. 아 섭섭하다고요? 변하는 법이죠 취향은 돌 어..돌 어디다 놔 절구안에 넣으면 되는데 꽉 찼어 근데 이제 아 이거 이제 돌은 됐고 그거 필요해 자 일단 대기하고 광성이 안되지 우리 한번 껐다킬까? 그래 보자 예 오케이 그럼 껐다키자 잠깐 쉬는 시간 예 영상 끊는 타이밍 일단 나가자 나 메인메뉴 가서 일단 대기할게 응 오케이 오케이 다들 뭐 주전분자도 드시고 오세요 그럼 아크를 아예 껐다 켜봐야겠다 어 껐다 켜봐 그저 마.. 키면 말씀해주세요